기아는 전기차 공유 서비스 위블비지를 기존 경기도 화성시, 광명시, 경상남도에 이어 강원도 홍천군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시파를 밝혔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강원도 홍천군과 손잡고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해 지역 상생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며 이번 서비스 확대는 기업,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협력해 지역에 필요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블비지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해진 업무 시간 동안 전기차를 구독해 평일 업무 시간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개인이 출퇴근 혹은 주말 내조용으로 차량을 대여해 이용하는 친환경 공유 서비스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많지 않은 군 단위, 지자체에 최초 도입되었으며 홍천군의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 상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 도시 협의체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아는 홍천군청의 내대니로 EV 전기차를 투입합니다. 해당 차량은 평일 업무 시간에는 홍천군청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야간 및 주말에는 스마트 도시 협의체 구성원, 지역주민, 공무원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도시 협의체 구성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